한 절씩 교독합니다.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내친 김에 내일은 우리 아이들 일어나서 암송할 거예요. 엄마 소장 10절 딱 일어나서 암송시킬 겁니다. 잘 하고 준비돼서.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번 주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아멘. 오케이. 오늘은 떠나는 제자들. 제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의 특세 주제가 뭐죠? 우리 아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모르죠? 보고 오세요. 보고. 우리 핸드북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가르쳐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몸만 왔다 가지 영혼은 없어요. 어릴 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죠? 이번 주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얘기해 주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엄마, 아빠의 믿음과 하나님 사랑을 이해해야 돼. 너희도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부모하고 자녀가 헤어졌어요. 그게 일생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헤어지면 안 돼. 특히나 서로 마음이 달라지면 안 돼. 아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인생을 조정하고 사는데 남편은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서로 이것을 옹호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서로 이해 못한다 하고 서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가 독일어 하면서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해해 줘야 돼. 제가 전에 유학할 때 주물공장에서 일했는데 같이 아르바이트로 일한 친구가 독일에서 자란 터키였어요. 독일어 잘하죠. 우리 맨스트림처럼 독일어 잘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하더라고요. 이십몇 년째 일하는 터키 근로자였어요. 그런데 이십몇 년을 일해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터키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온 사람들은 독일어 잘 못하죠. 브로큰으로 하는 거죠. 또 관리자들이 그것을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주물공장에서. 아들이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왔겠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이십몇 년을 일했잖아요. 힘들게. 그런데 그 아들이 저에게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는 거죠. 옹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냐. 이십몇 년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삼교대 일이거든요. 주물공장 정말 힘들어요. 쇳가루가 계속 날리고 저도 거기 사다 손톱 하나 빠졌는데 10kg짜리 이거 손톱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작업 환경도 독일 사람들 깨끗하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에서 이십몇 년 일한 아버지를 옹호하는 걸 봤어요. 제가 다시 생각했으면 멋지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옹호해 줘야 돼요. 우리 엄마 독일어도 안 되고 우리 아빠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서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가시는 길을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유다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어제는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 또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함의 극한까지 자기를 낮춰 보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와 그 주님의 연약함의 극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이제는 그만 쉬어라 그랬더니 금방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고 있는 바로 그때에 누가 나타나면 유다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열둘 중에 하나 12분의 1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미 내놓은 자식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 유다에 대해서 세 번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에 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마가복음은 처음 유다가 등장할 때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판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거나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유다에게 줌파티를 가지고 있었죠? 동정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면 유다도 사랑하고 구원하지 않았을까 유다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죠? 안 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한밤교회 초기에 유다를 옹호하는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유다의 배신을 옹호한 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컸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 유다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수를 판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요. 그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서 혹은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넘어가 버려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리에 섰다고 해도 미리부터 3장부터 예수를 판자라고 얘기해도 되나?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응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응적 원리 때문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했는데 없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고 나면 감사하려고 생각하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구했죠. 그런데 받은 것처럼 믿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안 구했어요. 구해도 없잖아. 나중에 생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있기도 해요. 내가 구하던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구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 인생이. 그래서 그 다음 들은 생각은 뭐예요? 받든지 못 받든지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구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받았어. 이루어졌어. 오래 걸렸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정말 암담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에서 교회를 지는 게 진짜 가능할까? 우리가 우리 리더십들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한마음교회에 저기에 성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 교인들이 떠날 것 같았어요. 목미 무슨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브오젤에 있을 때도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하게 디아스포라에 성전이 필요한데 땅이라도 사놓으면 한 번 제가 슬그머니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리더십과 성도들이 그냥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우리가요? 뭐. 어떻게 해요? 돈이 한두 푼이에요? 땅? 하여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두 시간 빌려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건축헌금을 시작을 했죠. 저만이 아니고 그때도 액수는 작아도 건축헌금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왔다가 한국에 이제 금방 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뭐 성전을 어느 세월에 지어서 자기가 그 혜택을 보겠어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시나 이런 데서 싸게 주는 땅이나 아니면 장기로 이렇게 빌려주는 땅이나 아니면 그런 집이 있으면 저희가 빌리거나 사서 개조를 하는지 그런 식의 연착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들을 주위에 있는 시장들을 다 만나고 아는 데다가 다 다리를 넣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비슷한 데가 크론베어 오버헥슈타트 쪽에서 있었는데 아기를 하고 한참 하는데 결국은 돈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림택도 없다. 리더십들이 그때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 안됩니다. 우리는. 그럴만한 데도 안 나오고 우리는 지금 그럴 실력이 안되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공식으로 접었고 그리고 몇 년 지나다가 또 다시 또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만약에 여기를 교회를 안 지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찬송가가 아니라 유행가예요? 그런 생각이죠. 제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BPR 지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디아스프라의 플랫폼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셨죠. 저도 물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말 우연처럼 찾았잖아요. 땅이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합시다 하고 있다가 우리 리더십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 땅이 딱 뜬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거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요. 김윤수 집사님이 어? 괜찮네 이거. 그리고 누구 보고 알아보라고 그랬죠. 가서 빨리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나서도 오래 걸렸잖아요. 몇 년이 걸려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몇 년이 돼야 도대체 들어가긴 들어가나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생각해 보니까 벌써 3년 됐어요. 교회가 지금 낡어지고 있어. 낡어지고 있다니까요. 뭐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하고 받은 게 시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하고 받은 게 시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한 것은 받은 진로 믿어요. 자, 필름 거꾸로 돌려요 이제. 따라오세요. PD가 편집하느라고 이거 빨리 돌린 거야. 드르르륵! 가지고 2001년, 2년 어느 날 시점으로 새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뭐 황당한 생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세계는 나의 교구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소원을 드르륵 주셔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소원을 잡아 마라. 졸려 죽겠어요. 뭐 그런 생각 해서 뭐 해요. 오케이. 유럽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시키길 원합니다. 끝.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북한이 열리기를 막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해온 얘기야. 그게 뭐다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드르르륵! 거꾸로 돌아가면 그 지점이 없었다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연인 거야. 우연인 거야. 모든 것이 세상만사가 다 우연인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안 태어날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 태어났어. 우연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중간에 없어져도. 없어져. 그냥 우연히 생겼는데 우연히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생겼는데 우연히 없어져야지. 없어져. 증발이야. 되는 일도 없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도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주는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마지막의 결과는 이미 처음에 그 동기의 모티베이션에 이미 나타나 있고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그리지 않고 구하는 것은 가짜야 전부다. 구하지도 않은 거야. 맞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결과는요.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몇 년 그거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가짜였어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킹덤 컴퍼니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가짜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장부 다 보여드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운 우선순위가 없어. 그리고 페이퍼 미션 스테이트먼트야. 그냥 페이퍼 컴퍼니처럼 이름만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디아스포라 300교회. 그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독재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분을 구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세상에서 내 욕심을 조금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럴 듯한 명분을 만드는 거. 그건 가짜죠. 그건 가짜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과 제가 성도들과 얘기하는 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건 이미 결정돼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정돼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기도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진실을 보옵소서 그리고 이루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세 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위처럼 다니엘처럼 그 마음을 확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짠데 마지막도 가짜지. 처음이 가짠데 어떻게 마지막이 가짜가 아니겠어요. DNA가 가짠데 그래서 병원 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막 주물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가짜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처음에 그에게 배신의 DNA가 그에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악역을 맞게 되고 예수님도 그럴 거면 조금 더 사랑했으면 얘가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요. 3장 19절부터 그는 예수를 판자로라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12분의 1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받으셨나요? 얘만 받았나요? 얘만? 아주 형편무인 지경인 제자들을 다 받았지. 그들이 자기들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 와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책임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불렀지만 여러분이 응답하고 따랐잖아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들어사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보는 거야?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하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앞에 응답하고 와가지고 천국에 갈 때도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사도바울은 이제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혼과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져. 그냥 앨범 하나야.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의 안에 들어가면 오직 중심만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정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거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너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두 번째 14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는 거예요. 넘겨주려고. 그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생각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착착착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43절에는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산막의 아웃트리트.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런데 팔아넘기는데도 멋진 배역이 한 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이 가론 유다를 동원한 것은 예수님을 소요 없이 잡는데 그의 측근에서 배신자 한 명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 배신자에게도 많은 역할을 주면요. 자기들의 체면이 상해요. 가론 유다는 그 생각 못했겠죠. 자기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가이드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갈세만의 동산을 잘 알고 예루살렘 지역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안면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현지 지리에 밝은 가이드 한 명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가론 유다는 고작 그런 역할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대적자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맞춰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인도하고 그의 가치는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 무대는 거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가는데 유다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의 가치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가짜 증인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을 언도하는 것도 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유다는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무용해졌고요. 유다는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결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실패의 결과는 이미 처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이야기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티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긴가민가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지막 숲 넘어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긴가민가 하다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매는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여와를 내 앞에 모시며 다이슨 10편 16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말자 그랬죠. 비참하고요. 동기부터 그런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의 배역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각하죠. 우리 안에 그런데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열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왔느냐 하면 파송된 무리가 그와 함께 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오늘 유다 뛰고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가이드로 쓰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제자들이 와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아. 맞습니다. 하나님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영향은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같은 지체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일어서면 우리가 함께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암세포가 되니까 이 열두 제자 크라이스가 무너져요. 오늘 50절은 그 마지막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예를 들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원해서 그들 앞에 서십니다. 니들이 나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개를 잡으러 왔니?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허허 웃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포박하려 했지만 사실은요 감남산 동산은 굉장히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나이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요가 없이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호를 당하고 있고 베드로가 앞에서 요즘으로 막 쉴드 친다고 그러죠. 쉴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탁 나서는 거죠. 그때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잡아 단단히 끌어 가도록 입을 맞춘 거예요. 잡아 단단히 끈다는 것은 적어도 4명의 동원된 하석들이 예수님을 줄과 혹은 가시가 있는 그런 줄로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끌고 꼼짝 못하도록 당시에 노예를 포박하듯이 사방에서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 47절에 보면 마가복음은 그가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은 왜 그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대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석 중에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빼서 이 귀를 쳤다는 것 그거 하나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이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두지파가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보암이 벌써 출발이 나빠요. 그래서 북한국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무란 그런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자라면 되지. 아니죠. 꽃과 나무는요. 처음에 이게 뭔가 병이 들고 잘못되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소송하고 있대요.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소송하고 있대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들어왔든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제자훈련 세미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광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영광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DNA에 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잘하고 문제점 찾아내고 그건 예수의 공정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4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소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에는 성경을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비겁함과 사악함을 동시에 보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오른쪽 밤 때리니까 오른쪽 밤 더 때려대세요. 내가 잘 못했어요. 내가 잘했더라면 내 탓이여 내가 더 잘했더라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더라도 불신앙은 불신앙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달동네에 연탄 들고 올라간다고 세상이 세속화를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게 불쾌감을 불일러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했나요?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물론. 틀린 얘기했나요?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 대신에 달동네에다가 비닐아웃을 치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와서 시간이 없었구나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랑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제자 하나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내 눈물이 더 부족해서 내 사랑과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지요. 자식들 니들이 잘해라. 엄마 불쌍한 줄 알고 아빠도 불쌍한 줄 알고 너희들이 잘해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하지만 그러나 불신앙이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배신과 반역의 마음이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비겁함과 사악함을 분명하게 보셨고 그들 안에 믿음없음과 불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과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났던 그들이 그 부르심을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불신앙의 뿌리 하나가 그리스도 밖으로 그들을 내모는 거예요. 다시 신락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떠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과 그들의 잘못된 출발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를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31절에 그들이 주님 앞에 맹세하죠. 그 맹세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의 확인이 뭔지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요즘 어려워가지고 안 됐어요인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인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유다의 입맞춤인지 베드로의 맹세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못마른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을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리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님 떠나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식어있는 동안에 그렇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그거는 아니에요. 돌아간 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주님 믿는 사람들을 포행하고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받으셨고 돌이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받을 권한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제가 고통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걷돌았던 그 시절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쳐가지고 우리에게 안갚음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은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한 음식 먹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속상하거든요. 불신앙의 대가가 왜 없으리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놀고 먹고 내일은 우리가 잠깐 배신하고 그러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년이면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러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동기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과정을 주님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의 중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 아이고 요즘 새신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섬기고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좋으네. 역시 푸릇푸릇하고 우리는 그냥 뒷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묻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럼 우리 월드 멤버들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밀어놔드리고 뭘 밀어드려요? 술에 끕니까? 주님 안에는 중심밖에 없는 거예요. 열로하신 성도들. 우리는 그냥 뒤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간 세대의 장로님들. 정말로 문자 그대로 교회의 원로들. 오래되신 분들이 그들이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도로 축복하고 그리고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로 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노 땅이니까 뒤에 치여있고 우리는 올드맨보니까 뒤에 있고 새로운 것들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그런 일은 없어요. 2000년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다 물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물렸어요? 성령님에게 물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은 많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 죄일꾼들은 교회에서 핵심적인 포스트를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름들을 불러드리세요. 졸리고 피곤해서 이렇게 있다가 피해자처럼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일생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그만둬도 저는 그거 적응이 안 될 거예요. 한국에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중형,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중형 교회. 교육자들이 아이셔츠 입고 저 구석에 이렇게 쫙 벌려 있어요. 약간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제가 탁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금방 알겠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은 아니야. 뭔가 관계자들이야 관계자들. 관계자들 모습. 주님의 나라에는 관계자들이 필요 없어요. 안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는 분들. 전통교회 가면 있잖아요. 헌금위원하고 찬양대하고 그 다음부터 자는 사람들. 관계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전에는 잘 믿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요즘 시들해졌대요. 관계자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님의 몸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전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런데 하나가 거기에서 균열을 일으키니까 빼니까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런데 야구보, 요한, 베드로 3명 빼니까 몇 명이에요? 8명 남아요. 8명이 4명, 4명으로 나누어요. 힘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다 주를 버리고 떠나 도망가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에,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식어질 거예요. 사순절 지나면 또 다시 생둥생둥한 얼굴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또 말씀 목상이 지겨워질 거예요. 사랑의 결단에 여러분이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다가나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무슨 대형교회? 아니요.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첫 단추를 들였으면 끝까지 갈 겁니다. 피니쉬 라인까지 갈 겁니다. 요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알곡성도로 예비시키시고 또 주님 앞에 받을 은혜와 우리가 이룰 축복이 있는 줄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영적인 허연적이기가 있기를 우리 안에서 유다를 몰아내기를 주님은 배신의 입맞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담대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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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